한 20장 주세요 20장 얼굴들이 술 먹겠는가 보네 1,000원 너희가 다 먹을거야 이거 뭐예요? 류은지 다 먹었어. 맛있어 보이네. 양조에서 못 했나봐 이거 주방장에. 많이 줬네. 이렇게만 나오면 괜찮지. 맛있는데? 맛있네? 맛있는데? 그봐. 이렇게 사람이 기대치를 낮추는 거야. 정말 안 좋게. 아니 근데 우리 이상하다. 이렇게 많이 안 좋지 않나? 아 근데 맛은 진짜. 아 근데 맛이 풀려지나요? 왜 그러지? 나는 지금 이 맛이었으면 카메라를 얘를 세팅했어. 나는 맛이 없으니까 소리도 잡자고 이러는데. 아니 이게 양이 진짜 조그맣거든. 근데 양이 엄청 많아졌어. 그쵸? 진짜? 이건 안 먹어봤는데 이거 맛있네. 누룽지탕이야? 응. 누룽지탕이야? 누룽지를 시켜먹는 거야? 우리 이상하자 찍장 들어있는 거야? 응. 진짜 없지? 네. 아 이거 쌈꼬리야? 아 짜장만도 곱빽이지? 곱빽이 시켰어. 아니 아니 아니. 아 오늘 앞다 많이 시켰어. 왜 이래? 왜 이래? 이거 왜 이래? 왜 이래? 아니 고기 못 본 사람으로 맞아? 어? 아 진짜 주방이 바뀌었나? 면발이 쫄면 수준으로 쫄깃하게 끓여놨네. 아 면발이 쫄면 수준으로 쫄깃하게 끓여놨네. 아니 여기 와이프랑 주먹어 나갖고 와이프가 막 여겼거든. 근데 맛있어졌네. 그래. 나 괜찮지? 괜찮지? 아니. 다행이다. 아 나 오늘 내가 오자고 했는데. 아니 그러니까 우리 와이프랑 이 굴목에서 심하는 데다. 여기랑. 제기고마. 아이씨. 넘친다. 형이. 아 저 누룽지탕 기대됐는데? 어허허허허. 고기 짜뽕이라 맛있는 거 아니야? 그런가? 그냥 땀뽕이 지키고 마. 아니 근데 먹어도 맛있다고. 고기 짜뽕이. 아. 왜 맛있냐 보세요. 어? 아니 땀뽕이 맛있네. 거기. 땀뽕이요? 거기 어디지? 우리 맨날 가는데? 강릉교동 있잖아. 여기랑 후딱 다르잖아. 거기 맛이 조금 날 뻔 했어. 아 진짜? 어. 좀 거기보다 살짝 약하긴 한데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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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맛있다야지. 어. 아니야. 아니지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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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. 아 이건 진짜 소주 안주겠다. 아. 아 뽀드태하는 얼굴 아아 나 땜에 왔어 다시 오자고 해야겠어 아니 여기 우리 오픈했을때 처음 두 번 왔었거든 옷 한 벌 팔면 와야겠다 니가 지금 누룽진거지? 맛있네 이게 주방이 중요해 주방이 중요해 고려하니까 중요하셔 아유 맛있네 정말 귀신맛이야 패스트 정보 한번 해야겠네 여기서 아하할 아하할 으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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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윽